한 명만 주실 거에요. 그럼 더하고 형이랑 승부게임 하는 거네요. 그렇지 그런 거야. 오케이. 반지 뺐다 형. 잘했어. 네 안녕하세요 YGK 플러스 연습생 권현빈. 플러스 연습생 홍민현입니다. 저희는 민현빈입니다. 시작할까요? 셋, 둘, 하나, 스타트.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살아있는 거 아니죠? 정답! 가발. 가발이야? PR하나요? 나 빗자루는 줄 알았어. 네 업데이트 건 확대했어요.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국민 프로듀서님 저는 일단은 성형을 코어밖에 안 했고요. 다른 곳에 고친 곳이 없어요. 좀 오해하시던데 정말 자연입니다. 그리고 제가 발음이 어눌한데 이거는 제가 안에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붙어서 계속 올라간다면 분명 빼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때는 발음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랩 조금만 보여드릴게요.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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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부럽다. 아아 가발 꺼봐. 비찰도... 비찰봐. 하하하하 어때요? 잘 어울리네. 하하하하 에이!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